다 했어? 출발할까? 뭐 찍고 있었어? 응 자 일로 와 어 오늘 하얀 어 살짝 커플룩이네 오늘 내 나 갈색 초록색인데 그거 말고 저는 어제와 같은 치마 오늘도 커플 같다 원래 커플 안 같았어 오늘은 어? 너무 흑가베기였잖아 계속 너무 추울 것 같아 오늘 하루에 다섯 개 만난 한정 메뉴 응 근데 이게 돼지 내장인데 뭔가 무슨 러비아니처럼 나왔지? 썩 그런건 가라지 글씨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키나리 유동 무슨 맛이야 이거 내장 맛이야? 응 모르겠다 무슨 맛이야 그냥 나한테 너무 맛있어 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으면 괜찮아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겠네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귀여워 택시 귀엽다 택시가 되게 조그맣네 여기 두기시계라고 15분마다 두기가 통통하게 나온다 보니까 세개에 두개밖에 없대 두개가 프랑스 같아 유럽에 있고 가이드이신가요? 혹시 가이드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지마세요 저 마스크좀 갈게요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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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ntrance 도움말 도움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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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사악하기만 해 이거 너무 귀엽다 버섯 너무 귀엽다 작은게 5만원이에요 귀여운데? 이거 한 번 주워봐 집중끼리 여기있다 집중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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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춥다 너무 춥다 여기 살인 모기가 있는데 문에서 나오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하지마 문으로 가면 문으로 가면 문으로 가면 문으로 가면 너무 맛있어 우리 뱅집아 분위기 너무 좋다 사케도 시켰어요. 잔이 너무 귀여워. 가와이네. 나 따뜻한 거 안 먹어봤어. 나도 처음에 먹었거든. 그러면 이제 쫙 흡수되는 느낌. 다? 원샷? 막 독하진 않네. 쫙 퍼지는 느낌. 목구멍에서 이렇게 뭔가 풀관으로 다 퍼지는 느낌. 사케도 시켰어요. 석유가 엄청나니. 사케도 시켰어요. 두 번째 먹을 때는 진짜 쎄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달아? 달아 너무 맛있어 그때 핑크색이 있어 김치인가? 너무 맛있어 와 소고기 연어를 만들어서가지 우uvuz 엄청 맛있게 봤어 오늘의 워크밍 바삭바삭 지금은 다음날은 이 정도면 식사에 담아서 잘 나왔어요 이날은 소스에 담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소스는 담아서 구워주셔서 너무 많아요 소스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생각했을때 한입에 덩어리게 하는 게 소스에 담아서 먹기 좋은 점이 없었어요 잘 먹기 때문에 초록색 한입이 맛있다 맛있다 오늘 가끔 1분씩 진짜 하루맛다 달구하라니 맛있네요 다행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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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일찍 신분인 거 같애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귀여워 왔는데.. 괜찮네? 셀꺼? 여기 사! 라면 한그릇 먹을 수 있어! 아..뭐.. 볼랬어? 아니.. 자기 돈꼬치 라면 좋아하잖아 응! 돈꼬치 라면 먹을래? 응? 아..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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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님 달걀까? 나 한입 먹어볼까? 아..잘꺼 뭐.. 한번 뿌려줘서 나가네 이거 뭐지? 소유 다레이크 섞어야 돼? 이거 좀 짜겠다 내꺼? 내꺼? 내꺼도 좀 짤 근데 라면이 짭짤한거지 아우 짭짤하다 구시하지? 엄청 막 진할꺼 엄청 좀.. 찐득하지? 찐득하고.. 좀 짭짤하고.. 어머..어떻게..어떻게..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마이.. 어..잠깨 마저스! 마저스! 아우 차주고 안 남았겠다! 마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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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2분정도 야, 한 명 안 먹으면 좋겠어요 얘가 잘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연습을 안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명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에 한 명씩만 먹으면 좋겠어요 오, 너무 맛있어 저는 한 명 다 먹으면 좋겠어요 대신 중인 세계를 가지고 근데 4명도 먹으면 좋겠어요 또 먹고 싶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와 나글 사람 이게 담백하니까 Analysis 여전히 가리키고. 수영을 만들고. 마이클라노. 사장님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다행히 갈수록. 예전에는 종종차도.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그런지. 나한테 다행히 가고 싶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